백크샷 예의하기에 들어갑니다. 보편적으로 저렇게 자세가 되어 있을 때 원쿠션까지의 거리도 가깝지만 스트록을 넣어주기가 상당히 불편하거든요. 그러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각도보다 조금 더 길게 보내준다는 생각으로 가는게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응원을 쉴 틈 없이 해주고 있죠. 카시도코스타스 선수의 여자친구죠. 결혼을 했죠? 결혼을 했다고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도 한데 그렇군요. 부드럽게 뒤돌리기. 정확도를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습니다. 아까 세트가 끝나고 제가 이승윤 캐스터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. 이 전 세트에서 0점을 좀 잡은 것 같다고. 네네. 지금 속도감이 제가 알고 있는 카시도코스타스 느낌이에요. 속도감 자체가 일목적구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죠. 지금도 일목적구 컨트롤 너무 좋고 수구 컨트롤도 너무 좋습니다. 앞돌리기 깔끔하게. 이렇게 되면서 4세트 5대1로 합성합니다. 정말 기괴같은 카시도코스타스가 돌아올 것 같은데요. 뒤돌려치기 이것도 짧은 각도로 보내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짧게 보낼까요? 그렇죠. 이런 공들도 길게 만들어내려고 하죠. 아. 머리를 좀 극적이고 있는데요. 들어갔습니다. 화가도코스타 선수가요? 지금도 살짝 미안하다는 제스처를 했죠. 뭔가 좀... 딱 공을 치고 난 다음에 머리를 좀 쥐어뜯는 머리카락을 쥐어뜯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조금 부꺼웠다는 거예요. 그거 아닌 것 같은데 했습니다만 잘 들어갔습니다. 지금 1.